부대기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지? 오늘은 할부지가 푸바오 가족의 ASMR을 찍어보려고 그래 지금 옆방에서 아이바오랑 푸바오가 잠을 자고 막 일어났는데 과연 아이바오 푸바오의 ASMR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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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보니까 정말 아이바오가 맛있게 먹는다는 느낌 들지? 아 이제 다음주에 할부질리를 포함한 바오 식구들이 먹방에 도전을 해볼거야 여러분들 다음주 기대해주고 여기서 안녕 힘이 세가지고 이제 눈 가린다고 되나요? 이빨 좀 벗어 이거 이빨 어구 이제 이제 맹주가 다 됐네요 어? 이빨이 완전 엄마 아빠 저리 가란데? 이빨 이거봐 우와 우와 이제 그걸로 할부지 물면 아프겠냐 안 아프겠냐 응 물지마라 응? 이제 니가 장난으로 물어도 할부지가 아플 수 있어 알겠어? 가리지 말고 가리지 니가 가린다고 되냐 가린다고? 응? 눈만 가리면 돼? 눈만 안보이면 돼? 응? 히양 또 눈가린다 또 응? 눈만 안보이면 돼 된거야? 우리가 진짜? 네 어? 눈만 빨라 멋있어. 손 먹었네. 맛있어. 맛있냐? 내가 너가 잘 먹게. 맛있냐?